저희 구호는 하나입니다. 윤석열은 당장 지구를!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김건희와 함께 지구를! 너희는 스승이 없으면 길도 못찾지. 천공스승 데리고 당장 지구를! 촛불바다에 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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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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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전부 우무 이 도그베이비 백만 전부 힘을 내어 배려 전부 돌아오는 자 어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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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위조 외한 건이 경력 위조 들킨 건이 박사 학위는 맞는 건이 주가 조작 또한 건이 없거리는 빌린 건이 부끄러움을 잊은 건이 어휴교는 다 낸 건이 뻔뻔한 건 부전인 건이 양심이란 어이야디야 없는 건이 천목 스승이 어이야디야 생긴 건이 어이야디야 눈에 뵈는 게 어이야디야 없는 건이 그런 건이 국민들이 어이야디야 만만하거니 그런 건이 국민들이 어이야디야 만만하거니 어이야디야 백만 전부 어이야디야 일을 내어 해야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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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디야 대한민국 대한민국 에 이렇게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으로 죄질을 못 시키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여러분 안쪽팔리게 몰아내릴 수 있죠? 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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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 다함께 배놀이 가잔다 발짝 발짝 찔면서 그동안 출연 때 고생 많으셨어요 찔면서 못 먹겠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든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 민족이 옹가 불렀던 그 노래 아리랑을 목사님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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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랑 고개호로 또 못한다 아야간 벅서나 가자 조기 고운 대한민국 맞으러 가자 아 미랑 아 미랑 어라이밍 아 미랑 고개호로 또 못한다 온다네 온다네 새 세상 와요 빈 부여와 온 인 세상 새 세상 와요 아 텐 아니다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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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로 또 못한다 배경호로 우리의 가슴속에 빛나기 춤춘다 아리랑 아리랑 말하리로 아리랑 고개로 떠난다 우리의 가슴속에 빛나기 춤춘다 우리의 가슴속에 빛나기 춤춘다 우리의 가슴속에 빛나기 춤춘다 우리의 가슴속에 빛나기 춤춘다 아리랑 아리랑 말하리로 아리랑 고개로 떠난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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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들 함께 넘어간다 정의가 이깁니다. 힘내줘요!